그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매도 잔다,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.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훈육의 부분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얘네들이 뭔가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애들이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알고보니 보시죠. 네, 선생님들 ADHD가 한 발에 평균 두 명입니다. ADHD는 복합적인 양상을 끼고 있어서요. 어떤 아이는 잠을 잔습니다. 계속 잠을 자고 밤에 룽룽룽 폭주. 충동 조절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나가고 싶으면 그냥 나갑니다. 별반에 두 명 있습니다. 약물 치료하는 양. 이게 수업이 됩니까요? 거기다가 두세 명이면 적게요. 선생님들 교실에 학습 부진이나 학습 장애라고 생각되면서 한 발에 몇 명 들은 거예요. 우리끼리 있는데 뭔가 아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.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네이셋을 넣어서 교과서 주문 모르는 단어가 더 많은데 고등학교 좀 모르는 단어가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IMF이 더 심각해졌어요. 이게 몇 명 됩니까? 화대분증 선생님 계셔요? 한마디 지금 평균 몇 명 되는지 아예 그 아이들 중에 별바나 이혼 이런 가정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집들 두세 명? 두세 명이 굉장히 양호하게 좋은 거죠. 전국 평균은 한 발에 네 명까지 다 우울하진 않습니다.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다 우울한 건 알지만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에 3분의 2의 아이들은 심각한 우울을 겪고 있더라고요. 2, 4, 4. 합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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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3분의 1 근데 이것이 최근에 국회에